아 뭐야 야 아이씨 너 수입 이딴 식으로 밖에 못해? 아 미치겠네 어? 지금 너 해온게 뭔지 알아 지금? 어? 지금 맥심 커피 노란색 그 노란색 초록색 골드 맥심 골드 그거를 수입을 해야되는데 너 지금 커피랑 설탕 밖에 안어온거야 프림 빠졌다고 진짜 제일 중요한거 어? 지금 무역길 잘 뚫려있다가 커피 도착하고 알커피 도착했어요 사장님 ESR 하고서는 어? 슈가 도착해서 사장님 ESR 하고서 너 프리마가 들어와야되는데 지금 끊겼다고 우 뭐